세안아 세안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목표. 1등. 1등이야. 하나님의 성.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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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시기 앞서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정희 국구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민 국구최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치락 시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정환 국구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북구체육회 전주현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북구체육회 이재영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정문 울산광역시 육상연맹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순정 동부육상연맹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호회 회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자동차 마라톤클럽 서김만 회장님 돌고래 마라톤클럽 전정식 회장님 북구육상의 김창한 회장님 달리는 사람들의 주용문 회장님 울산 마라톤클럽 장재근 회장님 깔딱고개 클럽 이정우 회장님 한오리 마라톤클럽 윤재수 회장님 태화강 마라톤클럽 양희돌 회장님 서경반 부회장님으로부터 개회에서는 있겠습니다. 태화강과 동천강이 만나는 명천불에서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칠 여러분들을 위하여 힘찬 함성과 박수로 북구육상연맹 회장대 북구육상연맹 박진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경기규칙안내와 설치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개인전이 아닌 단체전입니다. 우측으로 보시면 이 억새군낙지를 1인 2.5킬로씩 뛰는 겁니다. 1등 3 4 4 4 5 4 5 4 5 5 6 5 3 4 4 5 6 6 7 8 9 9 4 5 6 7 8 9 8 8 9 9 Son 출발짐을 건itter gmaz 남좌팀 poderia есть 남좌팀이 Ủ을때 Venus 무사화 환주하십시오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한방에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큰 소리로 자 다섯! 넷! 셋! 둘! 하나! 출발! 자 안들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함께하는 달리기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동서남북에서 다 공구 중구 그럼 낭구 아니 낭구에서 왔는데 우리 팀들이 다.. 네 활동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희는 달리기 한주 4개월짜라서 네네 상대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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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현대자동차에 6-1번 부산 발사 쭉쭉 돌아오고 계십니다 자 현대자동차 2-1번 부산 발사 쭉쭉 돌아오고 계십니다 자 현대자동차 3-1번 부산 발사 쭉쭉 돌아오고 계십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 1-1번 해방컬러 자 현대자동차 2-1번 부산 발사 자 현대자동차 2-1번 부산 발사 자 현대자동차 2-1번 부산 발사 시작 이 모여서 즐겁게 달리고 있습니다. 울산 어느 지역? 어디에? 울산 전체에 다 있습니다. 주로 달리는 곳은 동천체육관에서 달리고 울산 대공은 태하강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7시 반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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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단부 1위 인형 무함 도전 내용 체크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단부 3위 여단부 3위 여단부 3위 여단부 5위 여단부 3위 그렇다. 여단부 3위 여단부 3위 투입 여단부 3위 여단부 3위 3.12년 퀴치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12년 퀴치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3.12년 퀴치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